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캐스트 제목에서만 봐도 공부나 제 홍보랑은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진짜로 오늘은 캐스트를 촬영을 합니다. 제임스와 토니 그리고 소일보트 이거 클릭 안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오늘 거는 그냥 부담없이 좀 들으셔도 돼요. 공부 얘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선생님이 Q&A 답글을 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되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다 용기를 주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이런 공부 외에 저는 이제 막 썰 푸는 거를 강의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이제 이런 캐스트를 찍기로 했어요. 그 시절 선생님도 수험생 때 극상위권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로봇처럼 공부만 막 신나서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으로 치면요 여러분 하루에 15시간씩 하던 내가 하기가 싫겠니 하루에 1시간 30분 하던 네가 하기 싫겠니 라고 비교해 보면 15시간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기 싫죠. 더 막 책만 보면 막 순간 막 울컥 울컥 화가 막 나고요. 막 그 내가 진짜 항상 상상했던 장면이 입시를 성공한 다음에 야외에 드럼통을 하나 이렇게 그 공사장 같은데 보면 드럼통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강목 같은 거 이렇게 태워서 난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공부 안에 모든 책들을 거기다가 다 때려붙고 막 캠프파이어 막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했어. 다 태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리고 막 하루에도 막 10번 20번씩 그 도서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막 했어요. 우와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막 100명 200명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는 상상을 많이 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그 진짜 오로지 진짜 그 맹목 그 합격만 내가 가고 싶은데야 서울대랑 경찰대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목숨 걸고 그 맹목적인 그 상황은 너무 정상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막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았지. 그리고 마음이 자꾸 자꾸 약해져. 시험 가까워질수록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성취 동기가 계속 약해져요. 공부를 하다보면 처음에 이제 각오를 하고 막 몇 달 정도는 한 두세 달은 으쌰으쌰해서 파이팅이 잘 되는데 한 세, 네 달 정도 지나버리면 막 흐려져요. 급속히 흐려져요. 근데 이제 선생님 때는 지금 여러분들 때처럼 온라인에 막 그 특정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사진 정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 당시 구석기 시대예요. 사람들이 막 돌돌끼 가지고 다니고 막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막 석기 시대였는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된 컴퓨터가 많았어, 가정에.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인터넷 연결이 안 됐었어. 그걸 어떻습니까? 선생님 하면요. 뭐 나름 그래도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작업도 하고 그럴 때 썼지.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받을 만한 요소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무렵에 봤던 영화 중에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터맹크스 씨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거기 나오면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를 해.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이렇게 배구공을 하나 딱 이렇게 놓아놓고요. 이게 모래밭에다가 딱 잘 이렇게 팜서, 팜서 놓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눈도 그리고 이렇게 커져 그리고 입도 그리고 하면서 머리털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이름을 지어줘. 얘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매일 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속세, 문명세계랑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접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장면을 보고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정상은 아니죠. 외로우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는 거나 인간관계하는 거를 극단격으로 그때는 선생님은 피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오로지 나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시기는 그래야 돼.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엮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가 됐었어요. 특히나 재수할 때 그 고3에서 재수 넘어가는 1년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도서관 그리고 고시원 도서관 고시원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서울대 경영학부 꼭 가고 싶은데 경찰대도 가고 싶었지만 서울대 경영학부 꼭 가고 싶은데 뭔가 마음속에서 자극이 흐려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방학 때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을 찾아간 다음에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 입구에서 내린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걸어 들어가요. 경영대학 쪽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다음에 그 주위에 한참을 빙빙 돌려가지고 경영대 근처에서 경영대 근처에서 조그만 조약돌 맨들맨들한 돌멩이를 하나 주어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거칠 면 항상 못 갖고 다니잖아. 아주 맨들맨들한 조약돌 매끄러운 그래서 그 조약돌이요. 이름이 제임스였어요. 선생님 1년 동안 함께 소중한 친구 제임스 그래서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봤던 것처럼 매직으로 제임스한테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코도 그려주고 얼굴도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머니에다가 항상 넣어갖고 다녔어요.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랑 손에서 만져질 때랑 느낌이 달라요. 손에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 그 손끝에서 그 느낌 촉감 자체가 나한테 자극을 줘요. 내가 그날 거기 서울대 방문해가지고 그 경영관 근처 경영대학 근처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돌멩이를 주워올 때 그때의 느낌이나 열정 같은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제임스를 처음 주워올 때 제임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합격해서 다시 되돌려 놓겠다. 원래 있던 자리에 내가 고향에 되돌려 줄 테니 1년만 나랑 함께 여정에 동참해 주겠니 나의 동료가 되어줄래? 원피스에서 루피가 동료도 꼬시듯이 그렇게 꼬셔가지고 그 매끄러운 반짝반짝하던 그 돌이 나를 보고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가 운전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느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 주워와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진짜 조심하고 내 핸드폰보다 더 소중하게 잘 챙겼어. 왜냐하면 핸드폰은 동네에서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제임스를 새로 구하려면 그걸 어디 가서 또 서울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루 걸려요. 그거 해가지고 가져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울대에서 그때 그 외부인들도 식당 이용해가지고 학생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밥값이 몇천원 안 했어? 5천원 이하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밥도 한번 사먹어보고 해가지고 그 돌 주워왔던 그 경험을 막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제임스를 함께 진짜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서 말도 걸어. 내가 오늘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운 것도 얘기도 하고요. 네가 이제 집으로 갈 날이 3개월 남았어. 제임스 내가 1차 시험 합격했어. 수능 시험 잘 봤어. 나 면접 시험 보러 가. 너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요. 그때 그 제임스랑 함께 했던 날이 참 이렇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참 이 세월도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원래 서울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경찰대랑 같이 합격했어.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 경찰대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아예 안 드리고 싶고 당시에 또 시골 살다 보니까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생활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공부 찌긋찌긋하다는 거야. 내가 서울대 와서 다시 고시를 봐야 되느니 그냥 경찰에 가서 나는 어 내 맡겨진 일 열심히 수행하면서 적성도 맞고 하니까 재밌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겨울에요. 최종 합격 다 되고 이 경찰에 이제 합격이랑 서울대 합격 다 밝혀지고 겨울날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랑 약속을 지키려고 제임스를 데리고 서울대 경영대학 근처에 원래 있었던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 제임스한테 너 고향으로 데려다줄게 약속했는데 거기가 어디서 주워왔는지가 그 1년 지나니까 성명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근처에 적당히 제일 볕 잘 들고 깨끗하고 높고 좋은 반짝반짝 예쁜 돌들 많이 있는 곳들 외롭지 않게 좋은 곳에다가 제임스 놓아주고요. 이별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녕까지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봉작쪽 살아가지고 서울대 입구역이랑 되게 가까운 데 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나서 문득 한번 찾아가보고 싶어. 근데 물론 못 찾을 겁니다. 왜냐면 뭐 근처에 건물도 새로 올라왔을 거고 제임스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지. 근데 내 마음속의 추억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 힘든 시절 함께 해줬던 제임스 일단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토니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임스는 무생물이잖아. 나는 세트 맞추고 균형 잡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가 생물을 길러보고 싶은데 동물은 안 되잖아. 내가 밥을 줄 수도 없고 못 챙겨주니까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감 있게 나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물도 안 줘도 되고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이 있어요. 선인장 모양의 다육식물. 그거를 마침 제 고시원 바로 근처에 꽃집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팔았었어. 그때 그 조그만한 화분 선인장 다육식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 친구 이름을 토니라고 붙여놓고 책상 앞에다 이렇게 놓아놓고 볕 잘 들면 햇볕도 쬐게 해주고요. 다육식물이 건조한 기후에서 잘 살아서 물 많이 주면 죽거든요. 그래서 물도 쬐끔쬐끔 주사기로 변태 같네요. 진짜 변태 같네. 그렇게 주고 토니한테도 말을 걸었어요. 토니는 살아있잖아. 생물이니까. 그래서 더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제 입수랑 함께 그리고 제 고시원 책상 위에는 항상 토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볕 잘 드는 창가 쪽에다가 이렇게 놓아놓고 비 올 것 같으면 창문 이렇게 비 안 맞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입시를 잘 마친 다음에는 뒷산에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어야 된대. 얘네들은 그래서 최대한 햇볕 잘 들고 배수 잘 되는 데다가 이렇게 토니도 심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토니도 산에 심어줬으니까 자유를 얻었잖아. 외롭지 않았겠죠? 근데 얘는 좀 걱정이 돼. 그 다육식물 선인장을 그렇게 야산에다 심어도 괜찮은 건가? 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불안감이 좀 있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 고시원 음침한 방에서도 잘 살았으니까 이 친구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임스와 함께 내 책상을 지켜줬던 토니 대화를 참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안 미치고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참 기적이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그 돌멩이란 선인장이랑 대화하는 걸 옆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와 저거 맨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제대로 돌았구나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걱정하실까 봐 부모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그 당시에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막 거울 보면서 말하고 난 진짜 그때는 진짜 그렇게 극한의 진짜 극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 왜 생명의서라는 시 작품이 있잖아요. 생명의서에 보면 그 열사의 사막 아라비아의 사막 나 혼자 홀로 내가 본연의 나 자신을 만나는 그 실현의 공간 나는 진짜 그 재수 때가 그런 상황이었어. 한계까지 효율을 생각하면서 나를 몰아붙였어요. 친구들하고 연락도 안 했었어요. 진짜로 오로지 하루 종일 나 관심 갖는 거는 나 그렇게 했었어. 참 그게 엊그제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일보틀은요. 이거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디 동화책 같은 데서 봤어. 그 고향을 멀리 떠나서 온 향수병에 걸린 군인이 있었어. 그런데 그 군인이 온갖 약을 처방을 해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명의가 이 사람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고향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오게 해. 그리고 그걸 물에 잘 타가지고 그 환자한테 먹였더니 원샷하고 탁 나와버린 거야. 와 어? 신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울어보니까 그 의사가 한 얘기가 뭐냐. 이건 자네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서 고향에 있는 깨끗한 흙을 퍼오라고 했네. 그래서 그 흙을 물에 타서 자네에게 먹였을 뿐이네.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 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바로 흙이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에 영감을 되게 잘 받아요. 이번에 토르 이천 강의 같은 경우도 진짜 우연히 그러다가 나왔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내 성향은 비슷했어. 그래서 소일보틀이란 게 뭐냐면 내가 경찰대학에 또 견학을 가요. 경찰대에 가고 싶은 마음도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만큼 강했으니까. 그 당시 정교 1등하는 친구들 봐가지고 60대 1 나오고 경쟁률 40, 50대 1 나오고 했을 때야. 근데 그 40, 50대 1이나 60대 1 경쟁률이 그 당시에 진짜 정교 등수 안에 드는 친구들 중에서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거라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때는 원서도 거의 못 쓰게 했었어요. 웬만큼 성격이 안 나오면 그런데 그때 선생님 여러분들 네이버에 전북일보 곽동영 이렇게 제 이름을 치시면 그 당시에 제가 경찰대에 합격했던 것이 전북일보의 신문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올해 전북일보의 경찰대 1차 시험을 땡땡땡땡 신흥고등학교 곽동영 학생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했다. 뉴스에 지역신문에 나올 정도였거든. 그때는 아 그냥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래서 경찰대도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실제 프랜카드 여러 개 걸렸었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큰 효도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진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제임스 데리고 왔던 거 입양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삐리 꽂혀가지고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으로 떠납니다. 역시 버스 타고 떠난 다음에 아 거긴 더 복잡해. 내려가지고 또 한참 무슨 광역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한참 택시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차를 그 당시에는 세 번, 네 번을 갈아탔었어. 교통이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 경찰대학이. 그 용인에 있었던 경찰대학. 지금은 천안으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견학을 신청을 하고 입구에서 뭐 신분증 맡기고 뭐 플랜카드 이게 뭐지? 목걸이 같은 거 신분증 같은 거 방문증 받아가지고 목에 걸고 학교를 이렇게 둘러봐요. 통제구역 제외하고는 한 번 다 둘러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한 번 뱅글뱅글 돌면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이거 뭐 훔쳤다고 볼 수 없죠. 흙을 깨끗한 그 유리병 음료수병 음료수 마시고 깨끗이 씻어온 그 음료수병에 흙을 퍼왔어요. 깨끗하게 흙을 그래가지고 흙을 한 병 퍼와가지고 학교 견학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우울하거나 공부 잘 안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요. 그 흙 냄새를 맡았어요. 하... 어떤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하하하 어떤 가루를 놓고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내 언젠간 돌아간다. 네. 그래서 학생이 돼서 반드시 합격해서 돌아갈 거야 생각하면서 기운 없고 약해질 때 그 흙 냄새를 맡았어. 뭐 물론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내가 은염을 상상을 그렇게 했지. 거기 있던 그 기운 같은 것들이 내 몸속으로 쫙 빨려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할 때 항상 상기시키려고 그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항상 맑은 병에 이렇게 딱 있는 걸 보고 내가 언젠가는 저 흙도 원래 포운 자리에다가 다시 가서 돌려놓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임스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기 유리병 안에 들어있었던 이 흙도 제가 경찰대학 중운동장에서 그걸 보았거든요. 깨끗한 흙이 거기가 제일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 중운동장에 있는 흙 이렇게 퍼주고 뿌려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 근데 선생님은 결국에는 경찰대학을 합격을 해서 예 경찰대학생이 됐죠. 예. 그래서 서울대는 경영을 합격만 하고 진학은 하지 않았고 근데 평생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에요. 선생님 서울대도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찰대 진학해서 저는 경찰관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총도 많이 쏴봤어요. 까부지 마세요. 저 게시판에 악불 다지마. 어? 악불 다면 농담입니다. 악불 다시면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법리 같은 것도 잘 따져보고 여러분들 악불 다져야 된다는 점 예. 우리 항상 법을 잘 따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아주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만만하게 봤던 선생님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웃자고 한 소리고요. 어쨌든 이 소일보트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 때 선생님 많이 위로가 되셨었어.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결론은 진짜 외롭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여러분들이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되새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해서 상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과 의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임스나 톤이나 아니면 이런 소일보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꿈을 상징하는 이런 요소들 항상 가까운 데 두시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마음속 용기를 끝까지 불태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냥 가볍게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해주려고 선생님이 캐스를 열었습니다. 아우 지독이 힘들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수랑 고3 마치고 서울대랑 경찰대 합격했던 게 어렵냐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 되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나는 전자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 이후에 노력을 쭉 10년 이상 쌓은 상태였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강사가 막상 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입시 마칠 때는 다른 것보다 불안감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이걸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불안감 그게 너무나 괴로웠었어.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나 못하는 수험생이나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지금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도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은 거기서 용기 내서 한 발짝 더 과감하게 내딛는 사람이다 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파이팅